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여덟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속으로 무척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려갔다가 창문 앞에 무두고 큰일 서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이집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